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늘 오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지난 7월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 감사를 시작한 문체부는 지난달 중간 브리핑에서 축구협회가 홍명보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가 최종 감사 결과를 근거로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징계할 경우 정 회장의 사선 도전 행보에는 먹구름이 끼일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결과를 공개합니다.